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체리자입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벌써 이제 저녁 시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뭐 맛있게 드셨으리라 보고 저도 메뉴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 저녁에 뭘 먹을까 항상 고민하면 진짜 마땅하게 먹을만한 게 없어요 보면은 그냥 예전처럼 그냥 김치 쪼가리에 그냥 숭육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 그게 가장 좋아요 한국인의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진짜 숭육인 것 같아 숭육 숭육에 그냥 김치 김장김치면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심플한가? 너무 없어 보이나요? 아주 요즘은 소식을 해야 돼요 소식 소식을 하면서 지내야지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당뇨도 생기는 것 같고 살도 찌른 것 같고 별로 안 좋아 적게 먹고 적게 먹고 운동 좀 하면서 몸도 좀 가볍게 만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 쪄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 엄청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 나이 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적당히 살은 있어야겠죠 너무 없어도 사람이 이거 참 볼품이 없어지겠죠 없어집니다 키도 크고 몸매가 날씬하다는 것은 그 키와 비율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좀 보기가 남들한테 잘 보여주려고 제가 몸을 만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좀 날씬하게 날씬하게 보이고 옷도 잘 입고 남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약간 자랑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멋있는 사람이 또 젠틀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우리 그래서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하여튼 잘 입으세요 옷도 예쁜 거 잘 입고 다니세요 멋있게 잘 입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옷이 날개라는 말이 다 이유가 있더라고 잘 입고 몸매도 잘 갖추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12개월 선행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 PER이 14년 만에 한 20배를 넘겼다 그럽니다 20배 대단하죠 20배를 넘겼다 그 부진한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올해 이익 추정치는 내려갔지만은 주가는 대래 상승세를 탔어요 상승세를 타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주의 그 이익 바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지금 어떤 신호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은 신호 있죠 삼성의 12개월 선행 PER이 20.8배인데 지난 9일 17배에 머물렀던 선행 PER이 10월 10일 날 그냥 10일 날 20배를 넘긴 후에 넘긴 후에 계속 오르고 있는 거야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10배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선행 PER이 20배를 넘겨서는 2008년 금융위기 처음이래요 금융위기 처음이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따르니까 2008년 말에 삼성의 그 선행 PER은 금융위기 충격으로 이익이 쪼그라들다면서 이제 31배까지 올라갔어 31배까지 올라갔는데 2002년 다시 IT 기업의 버블과 2021년 코로나19 이후로 강세장 시기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각각 17.5배, 17.2배까지 뛰는 거죠 팍팍 띕니다 최근에 또 삼성의 이익추정치가 가파라게 하향 조정되고 그 주가는 오르면서 선행 PER이 급등했다고 했죠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인데 8년에만에 최저수준으로 급감을 해가지고 어닝 쇼크를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에 증권사들은 삼성의 올해 이익추정치를 빠르게 낮췄는데요 금융정보업체의 그 FN 가이드에 보니까 삼성전자 12개월 선행 주당 순위 EPS 가 올 들어서 어 18.7% 정도 낮아졌어요 어 실적 흐름과 달리 주가는 올해 10% 넘게 뛰었고요 이 외국인 투자는 삼성의 주식 9,860억 원어치를 이제 순매수로 해가지고 어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어 9,860억 원어치를 순매수였다 음 자 증권가에서도 삼성의 그 높은 선행 PER을 이제 반도체주 실적 바닥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 실적 악화보다는 회복 가능성에 주목하는 어 투자자가 점차 늘다 보니 이제 선행 PER이 상승했다는 설명이고 어 이렇게 선행 PER 20배는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어 점차 이익이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 어 이익이 바닥에 근접해 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반도체 업종 EPS가 올해 6월 이후 최악에서 반등할 것이다 5월 6월 이유로는 하반기 좋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개미들 막 무작정 사지는 않겠죠 요즘 개미들 판다고 난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팔고 나가는 개미들이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더라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릴 필요 없고 어 본인이 보고 판단했을 때 어 진짜 이 종목이면 괜찮겠다 생각하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어 저는 그렇게 저는 그래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막 무조건 살아난 것보다는 본인이 확신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하시기 날 수도 있습니다 어 또 오늘 보니까 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이제 300억 달러죠 이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하다 보니 이 수소 관련 주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수소 수소가 또 핫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수소 관련 주가 이른바 테마주로 분류되는데 음 주요 국가들이 수소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다 보니 어 지속 성장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뭐 그래서 오늘 그 시가총액 손으로 보니까 뭐 두산 퓨얼셀 효성 첨단 소재 한 0.9% 올랐네요 코롱 인더 3.2 일진 하이솔루스 1.3% 효성 과학 2.5% 하여튼 수소자 수소연료전지하고 수소차 관련 핵심부품 소재업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아 이들 상장세는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은 좋은 편이네요 보니까 올해 1월 2일에서 13일까지 기준을 했을 때 투산 퓨얼셀이 13.8% 효성 첨단 소재 12.1% 코롱 인더 6.4 일진 하이솔루스 5% 상하 프론테크 14% 효성 화학 20.6% 비나텍 2.3% 정도 올랐네요 이렇게 원전, 방산, 수소 등 그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가 향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의 눈길을 끈 것 같고요 이번 투자는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날 그 무한마드죠 빈 자이딸 나하얀, 나하얀, 나하얀 참 이름도 길다 이 빈 자이드라는 거 보니까 이 자이드의 아들이라는 거겠지 무한마드 얘들은 무한마드라는 이름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하여튼 그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형사된 거고 구체적으로 그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 등이 에너지, 원전, 수소, 태양광, 방산 뭐 이렇듯 한국 기업에 한 300억 달러 투자하고요 한국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직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양해각세 MOU, MOU, MOU인데다가 선제적인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 이미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날은 소폭 상승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한 건 아닙니다 MOU야 친환경 수소사랍은 EU하고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EU의 그 리퍼 EU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그 리퍼 EU는 그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재생에너지하고 수소를 통해서 낮추는 정책이에요 그 IRA는 수소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이 그린 산업을 확대해보자 10년 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고 그래서 EU는 그 직전 계획 대비 수소 생산 목표를 두 배 향상하면서 EU의 정책 자금인 IPCEI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IRA도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고 있는데 포함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이 집행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윤 대통령 잘하고 있네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투자도 받아오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해야 돼요 하여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꾸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투자도 많이 받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예무위지만은 정상적으로 계획 체결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강한 호재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뉴의 환경에서부터 시작 destructive 운전 liberté 감사합니다.